2019년 새로운 여드름 트렌드는 골드 PTT라는 방법입니다. 피부에 골드 파틱크를 바른 후에 초음파로 침투시켜 피지선 깊은 곳에까지 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를 하게 되면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선과 여드름균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방법이 소개되었지만 최근에 개발된 골드 PTT는 부작용이 좋고 효과가 좋고 특히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